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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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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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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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앞으로 까깝스러워 앞으로 까깝스럽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앞으로 살게 까깝스러워 지금 마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까깝스러워 근데 언니 시집 또 가겠다 저요? 응 남자복이 있다는 것 같은데 남자복이 얻거나 이거나 세 번을 하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는 정식으로 결혼해서 살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남자랑 또 살아 그래서 팔자에 엄마가 팔자에 사주가 고력이 많아요 남자가 없긴 뭐가 없어 남자가 없는데 결혼은 두 번 했어 근데 또 간다니까 세 번인데 그럼 남자가 뭐가 없어 남자 복이 없는 거지 응? 남자 복이 없는 거지 근데 누구랑 또 마음 맞아서 또 살겠어 이제 남편 돌아가신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요 올 수가 엄마도 나빴어요 올 수가 엄마도 나빴고 지금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요 응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내가 음 몸이 좀 좋지 않아요 어? 병원 왔다 갔다 엄마가 지금 병원 왔다 갔다 약 타먹고 이런 것도 보이고 어? 하여튼 건강이 지금 조금 편치는 못 해 내년 후년까지 어? 내년 후년까지 후년엔 좀 나은데 내년까지는 조금 건강으로 잔병치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일이 좀 있고요 네 엄마 뭐 땜에 병원 다니는 거야 지금 저 암 수술했어 네 내년까지는 그래도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 내년까지 근데 후년부터는 병원을 자주는 안 가는 건가봐 하여튼 내년까지는 자주자주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후년부터는 자주는 안 갈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괜찮고 본래 자궁도 나쁘고 어? 자궁도 나쁘고 방광 자궁 허리 골반 네 이런데 다 안 좋아 무슨 암이야 유방 유방암이야 어? 하여튼 엄마는 여성 부인과 질환으로 네 전보다 다 좋지가 않고 지금 겉은 멀쩡해보여던 속은 사지육신 멀쩡한 때 하나도 없어 어?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네 그래서 본인도 본인 건강 생각하셔야 돼요 응 건강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라 그랬지? 경기강주 응 언니 이사 갈 거야? 네 응? 가야돼요 지금 내놨어? 네 쫓겨나는 거죠 뭐 가는 거야? 거기서 가야되는 거야? 네 이동수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어디로 가야되는지 막막합니다 저도 네 이게 집을 어떻게 해서 되는 거예요? 이제 어떻게 해서 어쨌든 돌아가신 남편하고 장관을 했는데 돌아가신 남편이 구체 뭐 이런 거라서 지금 제가 상속 포기를 한 상태예요 다 상속 포기 네 그래서 이제 몸만 나을 생겼어요 응 그러면은 거처를 어떻게 써든 뭐 월세든 뭐든 얻어야 되잖아 네 응 병으로 본인이 지금 본인도 몸이 안 좋아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럴 형편도 또 아니네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있잖아 응 생각 같아서는 좀 쉬고 싶은데 응 생각 같아서는 응 돌아가신 남편도 이러고 가니까 응 뭐가 편하시겠어 저한테 다 침 맞추고 가 주고 갔어요 응 아유 머리 아파 경기도 광주 거기서 오래 사셨어? 아니요 이제 3년 살았어요 경기 광주에서? 네 그전엔 어디 살았어요? 서울 상안도 경기 광주 근데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쪽에서 응 이제 돌아가신 신랑이 좀 아파서 쓰러지고 2년 누워있다가 가셔갖고 응 제가 이제 그거를 다 감상을 하고 응 있는 상황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빛만 단뜩 남겨주고 한 거죠 응 어쨌든 제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국정한테 남겨준 건 없는 거죠 응 네 수발 다 들고 돈 돈대로 다 들고 제가 달리는데 근데 이 남편이 뭘로 돌아가셨어요? 머리가 진짜 아프거든요 지금 급성 심근경색 심근경색? 심장마비 심장마비야? 네 내 손상으로 해서 내 손상으로 됐어 아우 머리가 막 너무 아프고 엄마는 자꾸 손끝이 저리고 뭐 이런게 자꾸 보여요 응 보니 지금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나봐 응 근데 엄마 어쨌든 나는 여기서 멀리 가는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이사를 응 여기서 멀리 가는 걸로 보이지는 않는데 응 뭐 어디 그 근처 어디다가 집을 구해봐야죠 응 구해서 막막하지만 그래도 내년까지 고생하면 또 그니까 그니까 응 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또 고생을 또 하려고 생각하니까 까지스럽네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응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몸이 응 또 안 좋고 아직 말씀하신 대로 2년 정도는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래도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어쨌든 응 어쨌든 이 아이고 집에 근방에서 멀리 같이 챙겨 멀리 갈 생 멀리 갈 거 같지는 않고 동생 언저리 근처에 동생 언저리에 있으려고 같이 같이 살아 보려고 하긴 하거든요 멀리 갈 거 같지는 않고 엄마는 원래 어 공무원 응 선생 사회복지 이런 직업을 구청에 있던 시청에 있던 이런 공무원 사주를 지녔어요 응 이제 집에서 가만히 들어앉아서 남편 밥 먹고 사는 사주가 아니세요 네 본인 직업이 뭐였어 저는 결혼하고 지금 이러고 살림을 하신 거예요 6월 18년을 일을 했는데요 응 힘들어서 이런 상황이고 자리도 없어지고 이제 집에 쉬다가 이제는 그냥 설계사를 들어갔어요 어 네 3월부터 근데 그냥 조금 편하게 마음적으로 좀 시간적으로 여유를 좀 갖고 다니고는 있는데 그 일이 저한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나쁘진 않아요 네 엄마가 지금 마음속에 자신감이 없고 건강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자신감 없을 때 없어요 그 일 자체가 엄마가 나쁘진 않아요 오해로 나가면 네 엄마가 말하는 게 또박또박하고 또 사람한테 거짓말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진실로 다가서면 네 괜찮아요 어쨌든 열심히 해보세요 네 올해까지는 올해까지는 아무튼 뭐 상복도 입었고 네 올해까지는 아주 별로야 그래도 내년에는 음 움직임이 그래도 있으면서 하니까 네 그렇게 아시고 이 결혼한 따님은 네 이게 사위 사위 결혼한 딸도 고집이 예 네 굉장히 강해요 자기 주장도 강해 네 남편 때려잡고 살겠어 네 저 남편이 사위가 죽어서 살지 얘가 억세여 네 욕심도 많고 네 욕심도 많고 얘가 또 우리 같은 신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직감예감이 뚜렷하고 직감예감이 뚜렷하고 자기 말이 법이고 뜻이고 좀 깍이 세요 이 딸이 네 그래서 하여튼 욕심만큼 잘 살기는 하겠어 어 욕심만큼 잘 살기는 하겠고 저 사위가 착해 네 착하고 순해 네 착하고 순하고 그냥 집안에 큰 분란을 안 만들려고 하고 네 그리고 뭐 거짓말 해봤자 아줌마 딸한테 다 걸려 네 걸려서 빼도 박도 못해 엄청 착하고 말을 못해 네 그냥 사위가 잘 들어왔어요 어쨌든 응 그렇고 이 큰 애는 이 큰 애는 좀 게을러 네 이 큰 애는 좀 게을러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어 얘가 아들로 태어났었어 이게 어 뚱 해요 좀 네 뚱 하고 얘는 잘못하면 혼자 살겠다 네 싫을 생각 없죠 얘는 잘못하면 혼자 살겠고 남자한테 별로 관심도 없고요 네 꾸미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고요 응 얘는 직업이 뭐야 어 얘는 그 인바운드에서 이제 거기서 응 관리직 그 관리직 네 무슨 바운드 인바운드 콜 관리자의 콜센터 같은데 관리자 콜센터 네 근데 얘도 얘랑 틀려서 그렇지 얘도 만만치 않게 왜골수적이에요 응 왜골수적이고 사실은 얘는 남자 복이 좀 없어 맞아요 그런 걸 안하고 혼자 사는게 더 나을 수 있어 응 어디서 고르면 그지 같은 놈만 고르고 응 지가 남자 보는 눈도 없고요 응 어디서 꼭 고르면 그지 같은 놈만 걸려 얘는 잘못하면 차를 그냥 혼자 사는게 나왔네 응 혼자 사는게 뱃속 편해 응 둘 다 내년에 삼재가 들어와요 따님들 둘이가 근데 내년에는 이 큰딸이 좀 더 안좋은 삼재고 아무튼 정월에 삼재맹이 잘하세요 응 큰애는 음 뭐라 그래야 돼 욕심도 많이 없어 얘는 그냥 한달 벌어서 한달 살고 뭐 이런 주의에요 그리고 또 슴슴이도 헤퍼 다 먹고 놀고 써야돼 먹는 것만 관심있고 쓰는 것만 관심있고 그래서 무슨 모아서 재테크를 하고 이쪽으로는 아주 거리가 먼 스타일이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얘가 조금 큰 애 같고 얘가 더 동생 같고 둘이 의견도 안 맞고 충돌이 나고 엄마가 가끔씩 내 딸이지만 바라보면 한심스러울 때가 많아 더 가슴 졸려야지 죽겠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아 응 작은 딸이 굉장히 강해요 응 생활력 강하고 알뜰하고 걔는 근데 돈복이 있어요 네 걔가 다 준비하고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진짜 그래도 엄마 생각 많이 한다 네 엄마 생각 많이 작은 딸이 더 많이 하죠 응 큰 딸은 원래 덤벙덤벙하고 네 맞아요 잔적은 없는 스타일이에요 막 잔적이 있고 그렇진 않아 아프거나 그렇진 않을까요 엄마가 아프진 않아 근데 얘가 우울증이 있어 가다가 한 번씩 응 내년에는 좀 그럴 수 있어요 응 아프진 않아요 잘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삼재 다 삼재 매기 잘해줘 내년에 네 정월달에 네 엄마 건강관리 잘하시고 네 집은 뭐 어차피 움직여야 되니까 네 속상한 일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왔어요 네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